안녕하세요. SN라이프 SN톡톡의 아나운서 권석아입니다. 얼마 전 종영된 슬기로운 일사생활에서 장기기증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장기기증에 대한 문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와는 다소 먼 이야기로 느껴졌던 장기이식, 신청 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매우 간단해서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기기증의 종류와 방법, 또 장기기증을 하고 난 후에는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기능 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건강한 장기를 대체함으로써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인데요. 질병이나 사고를 이유로 장기의 기능을 소실한 사람들의 유일한 치료법이기도 한 장기기증은 한 사람이 최대 9명에게까지 기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뇌사상태, 또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가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장기기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뇌혈관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사자가 된 사람의 장기를 가족이나 유족의 신청에 의해 기증하는 뇌사기증, 사망한 후 뼈와 연골, 근막, 피부, 안구 등을 기증하는 사후기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자의 간을 기증하는 기증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문서에 의하여 동의해야 하고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문서 형식은 일정하지 않지만 장기를 기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방식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신청하려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나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 등록한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위의 기관에 문의전화를 하거나 등록신청서를 요청하면 신청서와 안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에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도 되고,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조직 및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장기기증 등록증과 스티커를 발급한 후 외사 및 사망 시 장기이식센터에 연락해서 보호자 동의를 하시면 장기 및 시신을 기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가 취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장기기증 운동본부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화면에 접속해 취소 요청을 누르거나 전화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를 하는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처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소는 쉽게 가능하지만 신청하실 때는 늘 신중하게, 가족분들과 충분히 의논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기증 예정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사실상 크지 않은데요. 약속의 징표가 될 수 있는 희망등록증을 제공하며, 사후 기증이 이뤄진 경우 유가족분들을 위한 몇 가지 지원정책 제공, 기증자에 대한 추모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장례행사 지원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화장장 이용료 면제, 공영료 감면 혜택, 진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기증자분을 위한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오늘은 장기 기증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죽음, 가족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참 가슴 한 켠이 먹먹해지곤 하는데요. 먼 훗날이 될지 아니면 코앞으로 다가왔을지 모르는 것이 삶의 끝이라지만,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후불제상조 SN라이프 SN톡톡에서는 장례 문화의 궁금증을 언제든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